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야구단의 고문 노래예요. 고문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박수. 언제쯤 사랑을 다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이에.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지 옛사랑 생각났죠. 당신도 나만큼. 지금 2절 부르셨나요. 2절 부르셨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병소 김지민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최기환 이해생 아나운서 대 티아라. 이번 예선전 먼저 SBS 간판 아나운서 두 분이십니다. 최기환 아나운서 이해생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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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눈이 커가지고. 오늘이라고 그래도 믿겠어요. 잘 맞죠. 사슴 같아서. 그러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최기환 아나운서를 치면. 5월 2일이 나옵니다. 나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5월 2일. 5월 2일. 5월 2일. 5월 2일. 월요일에 춤 출발 미니와이드 춤도 선착역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 음원 사이트에도 여기 올라가야죠. 내려받기. 에이 거짓말. 진짜로. 나 알람으로 쏴야겠다. 진짜 우리 꼭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봐요. 편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해생 씨 10년 만이에요. 네 10년이나 됐네요 벌써.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야 벌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생 아나운서가 사실은 아역 탤런트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활동 시절 사진. 어머. 어머 인형이다 인형. 아 그랬구나. 세상에. 근데 정말 잠깐. 한 작품. 얼굴 형 좀 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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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새소년. 새소년. 소년 중앙. 새소년 오랜만이다. 소년 중앙 오랜만이다. 아 예. 남편분이 얼마 전에 타공사에 나가서. 나는 매일 이해생한테 진다. 엎드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는 이기기 힘들어요 남자. 이기세요 이휘재 씨는. 못 이기시죠. 이휘재 씨. 어 못 이기나. 이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저번에도 한 번 되게 심하게 붙었었어요. 붙었대. 어 붙었는데. 아 우선 싸움견이에요. 파이팅 엄청 붙었어요. 결국 와이프가. 저런 애기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얘기했죠. 나도 보잖아. 어. 그래서 바로 조용히. 그래서 낙작 엎드렸던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휘재 씨는 아내분이 잘 그렇게 실수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보통 남자분들은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는데. 그런데. 이휘재 씨는 그거를. 딱 잡아서 진돗개만.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울게 만드는 아내를. 피곤하다. 자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분역이 됩니다. 티아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지금 이제 음원이 나왔어요. 네. 넘버나인. 넘버나인.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살짝 한 번. 네. 좋다. 이 춤도. 이 춤도. 이 춤도. 되게 음악 듣는 춤이에요. 멋있어. 멋있어.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일단 살짝 떨면서. 떨면서 떨면서. 떨면서. 기사 났을 때 많이 떨었어요? 네? 떴셨어요 많이? 많이 떨렸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이혜승 씨 갈게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아 최연 아나운서가 옆에서 보니까 몸매도 무지하게 그 아이돌 몸매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네. 모델필이에요. 모델필이도 있고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 아니 뭐. 어머 이런 얘기 하나도 와서 지겨운가 봐요. 괜히 칭찬했네. 근데 장인정 씨. 역시나 시는 공평한 건. 왜요? 노래 들으실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라. 제บ teu shepherd? 박현빈 샤방샤방. 강아기 호빈 댕hern.